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11시 42분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팀 바로 착용해 주시고 다 함께 차에서 외쳐주시면 어떻게 지금 나오는 이 목소리처럼 이렇게 외쳐주시면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우아 우아 실주를 처음 듣는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창모의 아름다운 음성 난 넋을 잃고야 말았지 지훈의 아름다운 그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지 자 갑시다 Hey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밥을 함께하지 Oh 지니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작가의 그 섹시한 눈빛 나를 또 바라보았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비디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비디지 Hey 진아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본능을 함께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Now everybody party 자 여러분들 함께 즐겨야 된다 어떻게?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 라이트 리프트 I see I see 본능 질주 본능 잠깐 노래 들어가면 그대 난 바라볼 수가 없었지 오 신기해요 걸어오는 그대의 모습 너무 눈부신땐 문이지 Oh 와 이제서야 비로소 나 나 새로운 방송에 눈을 뜬거지 충성 굿굿방송 Hey 진아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밥을 함께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도와주지요 이제 힘들어요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아침 밤을 함께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So I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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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ell him I handle you I tell you épo Mill Hopkins If I tell you if youけど I tell you I tell you is to be wanted you to do I tell you to see you at the door and you tell me you see me I tell you now peavy10 You see me we'll catch up and paint body Yeah Against the stage Stanfield